남원에 오셨으니까 남원에서 오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을 분 같아요 남원을 대표하는 가수 우리 강혜원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나눠주십시오 남원을 대표하는 가수 우리 강혜원 씨의 무대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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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날은 우리 강혜원 씨의 무대입니다 상자만 수 정말 멋있는 남자였지 우리 품이 있으며 내 의미를 찾아갔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날 줄 정말 상상도 했는데 내 사랑은 영원하니라 믿은 내가 어디서던가 가슴치는 이별 이별 앞에서 나는 울었네 미치고 넌 사랑했던 내가 너무 웃겨 하염없이 울고 있네 그 놈의 정체물에 미치고 넌 사랑했던 내가 너무 미워 하염없이 울고 있네 그 놈의 정체물에 흐르는 하나 렌라인 미치고 미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